어! 꼼꼼해! 롤스쿨! 안 돼! 어! 아야야야! 머리가 아프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미세먼지랑 황사를 안전하게 예방하고 건강해져요! 좋았어! 시작! 이렇게 비누칠을 하고 손바닥을 비비고 비비고 손등을 비비고 비비고 손가락 사이를 비비고 비비고 손톱 밑을 비비고 비비고 이제 흐르렁물에 헹구면 뽀드뽀드로 손 씻기 끝! 우하! 손톱 밑을 비비고 손톱 밑을 비비고